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에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할 예정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덕숙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8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안건으로 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 주재한다고 총리실이 밝혔습니다. 남북은 군사합의를 통해 공중과 지상 등에서 적대 행위를 금지한 완충구역을 설정했지만 북의 자진 도발로 일각에서 합의 무용론이 제기되어 왔습니다.